현재 중부와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모레 아침까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은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이번 주 기온 전망 살펴보시면 내일은 오늘 아침보다도 더 춥겠습니다. 서울 아침에 영하 11도, 한낮에는 0도에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기온이 차츰 회복하면서 토요일 정점을 찍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 아침에 영하 8도의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서울과 경기 곳곳 그리고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경상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한데다가 바람까지 부는 만큼 작은 불씨가 커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광주와 제주에 한때 눈이 내리겠고요. 인천은 아침에 영하 9도, 한낮에는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경기 동부 한낮에 2도를 밑돌겠습니다. 안성은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해와 동해는 앞바닥까지 풍랑특보가 발효된 만큼 항해나 조업하신다면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 남북권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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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